1번 단식 매치 하성빈의 서비스로 시작됐습니다. 3구 출발했던 하성빈 맥핸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득점 공격을 끌고 갈 것입니다. 떴습니다 찬스보드리면서 득점했습니다. 모처럼 랠리 이어지는데요 코스변 전환 마지막 공격 하성빈의 서비스입니다. 네트 받고 넘어갔고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4대입니다 하성빈이 앞서 있는 상황 안태형 네트에 걸립니다. 안태형 서비스 선제 공격을 수도 있습니다. 하성빈의 서브 버핸드 전환 맞습니다. 하성빈 안태형 선수 안태형 선수 안태형 선수 안태형 선수 안태형의 서브 4군째 서비스 하성빈 서비스 득점 주면서 본인이 테이블을 좀 넓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성빈 안태형 선수 안태형 선수 과감한 임팩트가 못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서브 해식권 하성빈의 서비스 서비스 포인트 설치의 서비스 더 남아있습니다. 2,2,3,4,3,4,4,3,4,4,5,3 안태형의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공격 아우 서비스 하성비 아우 공유 지나가면서 예 자 목거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안태형 서비스 강한 하성비 백핸드 플레이 예 예 예 아 하성비 서비스 버핸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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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 를 잃어버렸고, 경기는 동점. 나갔어요. 하성빈의 매치포인트입니다. 나갑니다. 듀성의 서비스. 짧게. 그리고. 빠어어어어어. 윤아id. 그만두. 를 잃어버려. 뭐냐. 정함이 decides. 남은 그만두. 가사의 구석을 그만두. 그만두. 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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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만두. 그만두. 그만두.